형사님이요? 이 형사님이 범인을 쫓다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. 상태가 위중하답니다. 지금 응급 수술 중이래요. 어떻게 됐지? 상대가 많이 안 좋습니다. 실려 실려 했더니. 네. 네. 형사님. 하영씨가 여기는 어떻게. 왜 그래요 하영씨. 형사님 죽은 줄 알았잖아요. 정말 큰일 난 줄.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고요. 내가 왜 죽어요. 나 안 죽어요. 나 하영씨 계속 볼 건데. 하영씨가 싫다고 할 때까지. 정말 내 옆에 있어 줄 거죠? 계속 다 봐줄 거죠? 그럼요. 나도 형사님 옆에 있어도 돼요? 아, 아무래도. 내 맘속에 형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. 하영씨. 나도 몰랐는데. 안에서 형사님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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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씨.